아카데미 여우조윤상 윤여정 나는 한때 신학생의 아내였다 아카데미 여우조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윤여정님을 세상의 눈이 아닌 크리천의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심은대로 거둔다 조용남 윤여정과 이혼 후에 대해 조용남의 두 아들 조용남을 아버지로 생각하네 할무두 아내를 이유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술을 늘 헤아리고 계신다 윤여정님 이것이 정말인가요? 윤여정님의 영상을 만들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첫 번째 술, 담배를 잘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종교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때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의 남편의 아내였었던 윤여정님 목사님, 사모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술과 담배를 그리고 신학생의 아내였었던 분이 지금은 종교가 없다 윤여정님은 분명 기독교 신자였는데 최근 나무 위키를 보니 무종교로 나온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크리천의 시각으로 바라본 윤여정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동료 배우 이서진의 걱정, 근심 우리는 윤여정이라는 대배우를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이서진, 선생님 진심인데 술, 담배 좀 줄이시면 좋겠다 그래야 데뷔 60주년에도 뵐 수 있으니 윤여정은 애연가 한편 윤여정은 애연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출연한 윤식당에서조차 윤식당2 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에서 전자담배가 모자이크된 채로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TV 오디오에서 잘 잡히는 특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흡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금연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크리천 튜브도 이서진님의 생각처럼 윤여정님을 오랫동안 뵙고 싶으니 금연 금지 부탁드립니다 금연에 성공한 국민엄마 김혜자 1970년대 걸크로시 3인방 분장실에서 생긴 일 김수미, 옛날에는 담배들을 다 피웠어요 걸크로시 3인방 막내 1949년생 김수미 2년선배 1947년생 윤여정 8년선배 1941년생 국민엄마 김혜자 김수미 여정언니 죄송해요 언니 존경해요 다른거 말고 언니가 지적인거 김수미 어느 날 내가 분장실에 다리 꼬고 앉아있으니까 윤여정 왈 김수미 선배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니 건방지게 그 소리를 들은 김수미 완전 도도하게 선배님은 김혜자 선배님 앞에서 왜 맞담배 피우세요 윤여정 후배의 도도함에 침이로 오른 분노 드디어 대선배 김혜자 등장 여정아 담배 꺼 내가 잘못했어 대선배의 위험으로 모든 상황 정리 연예계에서 유명한 국민엄마 김혜자의 담배사랑 김혜자에게 맨 처음 담배를 권한 사람은 놀랍게도 시아버지 23세에 임신한 김혜자 시아버지 왈 아가야 담배 피우면 입도 심었는데 그러나 임신 중에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 후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기 시작한 김혜자 이후 담배를 피우게 된 김혜자 이호선 교수 34년간 연기 고민이 쌓일 때마다 담배를 천천히 피우면서 삶의 시간을 즐기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던 중 김혜자는 한순간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김혜자 딸의 기도 때문에 끊었으니까 갑자기 담배가 참 이상해요 구역질이 날 것 같고 너무 맛이 없고 커피 맛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한참 있다 담배를 피웠는데 또 똑같이 세 번을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데 좀 있다 딸에게 전화와서 딸에게 엄마가 죽을 건가 봐 담배 맛이 이상해서 피울 수가 없네 엄마의 말에 눈물을 쏟은 딸 놀라운 딸의 고백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엄마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 드렸어요 희소식 김혜자 34년 만에 금연 성공 윤여정님께서도 김혜자 권사님처럼 속히 담배를 끊으시고 건강하게 팬들 곁에 오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한때 신학생의 아내였던 윤여정은 무신론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용남의 신학공부 조용남은 군 생활 도중 알게 된 배우 윤여정과 약화한 후에 1974년 시카고에서 결혼 후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다 조용남이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빌리 그레엄 목사를 만나면서 시작 뛰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가 주도한 여의도 부흥집회에서 조용남은 성학적 담당자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지휘하였다 당시 조용남의 찬행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으며 찬행에 감동을 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추천을 받아 반강제적으로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교로 유학을 가 신학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말 떠들썩했던 1973년 6월 여의도 전도집회 1970년대 초는 막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립했던 여의도 순봉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총집결해서 초대형 전도대회를 연이어 열었고 1973년 6월에 여의도에서 열린 전도집회는 백만 인파를 동원했던 최대 전도집회였으며 현재 여의도 공원 전체와 양쪽 도로까지 포함한 면적 전체가 당시엔 아무것도 없는 광장이었는데 거기가 가득 찼었다 간단히 말해서 붕해다 사진은 1970년대 초 막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립했던 조용기 목사와 빌리 그레엄 목사의 만남의 모습이며 이 사진은 빌리 그레엄 목사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1973년 6월 서울 여의도 전도집회에서 설교자와 통역자로 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생전 한국에서 열렸던 전도집회를 수시로 얘기했다며 그때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던 한국인들의 믿음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내준 캐딜락 자동차를 보고 그레엄 목사는 전도하러 온 나라에서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다 작은 차를 줄 수 없느냐고 거절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1970년대는 한국교회 성장기였으며 대형 교회들이 총집결해서 초대형 전도대회를 연이어 열었고 1973년 전도집회는 그야말로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최대의 흥행이었으며 조용남에게는 인생의 반전이 된 집회였던 것이다 괜히 조용남이 뜬금없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신학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닌 것이다 윤여정의 인생 여정길 조용남은 한국에서 비밀 약혼식을 하고 혼자 먼저 미국으로 갔으며 아는 사람도 없는 시카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74년 결혼 그래도 미국에서의 행복한 시절은 있었다 한국어로의 귀국 그리고 조용남의 못 말리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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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조용남은 신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바람을 피우며 카사노버가 되어갔다 당연한 이혼 윤여정의 좌절 그는 이혼은 한국에서 마감했다 장렬하게 끝이 났다 이혼을 계기로 인생의 정리를 많이 했다며 13년 만에 불안과는 복귀했는데 적은 위자료로 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생활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여정의 극복과 부활 두 아이들을 키우며 13년 만에 복귀한 윤여정은 포기하지 않고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 결과 윤여정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